헉! 이게 된다고? 진짜 집에서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올파이터 하나구자입니다. 여러분, 저의 근황을 짧게 풀어보자면 저 4월 한 달 동안 정말 모공과의 싸움을 정말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제일 스트레스인 게 요즘 진짜 체중이랑 모공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속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모공의 종류 가루 모공 그리고 세로 모공 이런 노화된 세로 모공 집에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이어트는 작심삼일 포기할 수 있지만 모공 다이어트는 질 수 없다. 오늘은 특별히 올리브영 제품들로만 모공 다이어트 제대로 할 수 있게 제가 라인업 한 번 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 들고 당장 질을 준비하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네, 바이오풸보. 올리브영 1등 탄력 브랜드죠. 정말 유명한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바이오풸보는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워낙 많아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 탄탄 콜라겐 세럼. 이 제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주구장창 쓰다가 정말 단기간만에 쓴 세럼? 이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바이오풸보만의 특허 성분, 탄탄 바이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형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세럼 안에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그런 캡슐이 보여요. 이 캡슐이 피부 사이사이에 탄력을 업 시켜줍니다. 살짝 흐르면서 점성이 있고 좀 불투명한데요. 이 사이사이에 캡슐이 보이니까 믿음이 진짜 팍팍 가더라고요. 바르면 캡슐이 부드럽게 터지면서 흡수가 되는데 실키한 마무리감이 인상적입니다. 검증된 모공 타이트닝 효과로 축 처진 세로 모공을 아주 탄탄하게, 쫀쫀하게. 콜라겐 세럼은 뭔가 오일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감동적입니다. 피부에 콜라겐 폭탄 맞는 느낌 들잖아요? 출산 후에는 진짜 피부 밸런스가 깨지더라고요. 저 임신했을 때는 피부가 정말 탱탱했어요. 그래서 와 나 피부 진짜 좋아졌다 했는데 출산하고 나니까 진짜 신기하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낮자마자 바로 기름기 좔좔좔. 그리고 모공도 뭔가 맨홀처럼 커 보이는 느낌. 그리고 뭔가 얼굴도 커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미룰 수 없다. 결심하고 모공 다이어트 들어갔잖아요. 탄탄 콜라겐 세럼을 아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팁 나갑니다. 집중! 모공 타이트닝을 해주기 전에는 모공 청소가 먼저죠. 피부과가서도 레이저 해주기 전에 모공 청소부터 해주거든요. 제가 정말 몇 년째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주탄산수 모공 딥클렌징 폼. 올리브영 1등 딥클렌징 폼인거 아시죠? 이 제품으로 모공을 구석구석 청소해준 뒤 바이오 예보 판테놀 시카 블레미쉬 토너. 여러분 이 제품 판테놀에 시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카로 피부 진정 도닥도닥 해주고 판테놀로 피부 장벽 개선을 해줄 수 있어요. 세안 후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화장솜에 묻혀서 닥터로 또 쓱싹쓱싹 한 번 더 닦아준 뒤에 바이오 예보 세럼 등장. 세럼 하나로 진짜 활용도가 높죠. 이 세럼 얼굴 전체에 발라줘도 좋지만 모공이 신경쓰이는 나비존이나 코 등에 집중적으로 발라주면 정말 좋아요. 특히 코팩 하고 나서 코 모공이 늘어져있다. 싶을 때는 세럼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모공 타이트닝 효과를 줍니다. 얼굴 전체에 늘어난 세로 모공도 끄롤 해줄 수 있고 코 모공도 타이트닝 해줄 수 있으니까요. 마사저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이오 예보의 입소문템이죠. 이 리프팅 마사저. 이 제품과 같이 사용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모공을 타이트닝 시켜주는 세럼하고 궁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팁입니다. 콜라겐 세럼을 얼굴, 목 등에 발라줘서 이 마사저에 푹 들어간 부분으로 끌올 해주세요. 쓸어내려주면서 림프 순환을 해주고요.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이걸로 입술 끝이나 눈끝 이런 부분을 둥글려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저를 이용한 림프 순환 마사지로 바르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더 잘 바르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모공핏 말고 얼굴 라인핏도 살려주기. 여러분도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을 성분이에요. 시카 그리고 판테놀. 그냥 시카크림이 아니라 판테놀이 들어간 판테놀 시카크림. 시카로 피부 진정해주고 판테놀로 피부 장벽 개선해주고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 수분 재제형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덧발라도 겉도는 느낌이 없어요. 흡수가 되게 산뜻한 느낌입니다. 꾸덕하고 무거운 제형도 있지만 이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완전 탱글탱글 그 자체. 탄탄 콜라겐 세럼으로 늘어난 모공 타이트닝 시켜주고 그 위에다가 요 판테놀 시카 블레미쉬 크림 발라서 수분 랩핑 해주면 피부 끝!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특히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해서 세럼하고 궁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2주 뒤에 모공 모습을 모공 측정기로 담아보았는데요. 저도 놀랐잖아요. 모공이 정말 확실히 달라진 게 보였어요. 모공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집에서 모공 청소 주기적으로 해주고 콜라겐 제품을 이용해서 모공 주변을 탱탱하게 관리를 해주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먹는 콜라겐이랑 바르는 것까지 같이 하니까 더욱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충 늘어져서 군기 빠진 모공 이번 기회에 제가 기강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모공 다이어트 성공했죠? 네 오늘 아주 쉽게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모공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또 이 기똥찬 제품들 올리브영에서 할인 안 들어갈 수 없다. 세럼은 57,600원에서 무려 40% 할인된 가격 그런데 이렇게 세럼 두 개 줍니다. 세럼 한 개 꼴에 무려 만 원대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또 판테노 시카 크림도 51,200원에서 31% 할인된 가격 얘도 크림 두 개 들어갔습니다. 완전 혜자다. 특히 이 판테노 크림은 하나는 튜브영 그리고 하나는 단지영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두면 진짜 올여름 화장품 걱정 없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제 더보기란에 13일 자정부터 시작하는 링크가 있어요. 근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 판테노 시카 토너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출산 호르몬도 이겨낸 노하우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